논리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비고란입니다 비고란은 총 휴가일수와 사용일수를 이용해서 비고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번째 if 만약에요 문제에서 총 휴가일수에서 이 일셀을 참조했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일셀은 항상 고정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그 값에서 사용일수를 뺀 값이 크거나 같다 8보다 크거나 같다면 8이 이상 남아있다면 휴가 독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가 독촉 그 다음 다시 한번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값이 8보다 작고 4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란 수식을 따로 쓰는 것보다는 복사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등호를 뺀 나머지를 범위 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끝에다 컨트롤 v 합니다 만약 그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면 문제에서 휴가 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보다 작다면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if 문을 두번 사용했습니다 가로 두번 닫아 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1차 2차 3차 중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인데요 if 만약에요 여러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5할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첫번째 조건은 1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2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3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이라고 입력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의 가로가 열려 있으니까 가로는 닫아줍니다 5할은 조건 부분에 여러개의 값을 가로로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 이상이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둘 중에 하나라도 80 이상이고 그리고 외국어는 무조건 9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equal if 만약에 우선 기본 두 가지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와 외국어는 무조건 90점 이상이어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가 있어서 end라고 넣고요 그 다음 여기 안에 또 조건이 근무나 출근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5할 함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5할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5할은 근무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심표 두번째 조건은 출근이 크거나 같다 80 괄호 닫으면 근무나 출근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80점이 있거나 그 다음 엔드 그리고 기본 외국어는 마우스 지금 클릭이 안 되시면요 위치값이 d15셀 이라고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셔도 돼요 d15셀의 값이 크거나 같다 90 이라고 입력하면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면 5할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고 그 상태에서 외국어가 90점 이상이라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문제에서 조건에 만족했을 때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라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가 열려 있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고입니다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qual if 만약에요 어쨌든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and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조건은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150 이라고 했습니다 심표 두 번째는 바로 왼쪽에 있는 총 판매량을 마우스로 클릭하려니까 안 돼요 물론 j15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j15셀로 이동이 되고요 그 값이 중앙값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중앙값은 메디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메디안 함수 입력하고 괄호 열고 마찬가지로 총 판매액의 드래그를 j15셀이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아래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제23에부터 제25까지 오면 화면에는 제25부터 제23까지 나옵니다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메디안의 중앙값을 구할 영역은 동일하잖아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제 화면을 위로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중앙값 메디안에 대한 괄호를 닫고요 첫 번째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그 다음 총 판매액이 중앙값 이상이라면 MD에 대한 괄호를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효자 상품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IF에 대한 괄호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1번 예제 시트에서는 다 IF 함수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IF와 AND 또는 IF와 OR 또는 IF와 AND OR까지 같이 사용하는 함수가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리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내 미술 경시대 예제고요 문제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순위가 1등이면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에서 4등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배우셨던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랭크, 가로 열고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지만 수식을 복사할 때 비교할 대상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순위는 높은 점수가 1등이기 때문에 내림 차수를 구할 겁니다 생략하시거나 0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첫 번째 점수는 10등인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니까 1등부터 10등까지의 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주와 랭크 함수, 에러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만약에 if를 사용한다면 if 이 값이 1과 같다면 대상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추주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 3셀에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고 입력하시고요 순위를 구하는 값이 1등이라면 대상이라고 입력하고요 2등이라면 금상이라고 입력하고요 3등이라면 은상, 4등이라면 동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봤더니 10등은 1등부터 4등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등부터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if 에러 함수를 사용해서 공백을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 3에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 가서 if 에러라고 입력하시고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쭉 표시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에러가 발생한다면 신표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5등부터 10등까지는 이렇게 공백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원서 번호를 왼쪽에 첫 문자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참조표를 찾습니다 S, N, M을 찾는데 그래서 찾아서 지원학과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는 건데요 먼저 래프트 함수부터 한번 사용해 볼까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래프트 함수 이용해서 J3에서 한 글자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M이라는 값이 구해졌고요 이 값을 수식 입력줄 가서 등호 다음에다가 H루컵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래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심표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있는 학과 코드표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표는 항상 같은 자리니까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범위 정한 첫 번째 행에서 찾고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M은 멀티미디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근데 A가 있었네요 A가 있었던 부분에는 오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error 라고 맨 앞에 등호 다음에다가 입력하시고요 h루컵을 통해서 값을 표시하면 되는데 심표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저희는 코드 오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상품 그 다음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큰 값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L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라지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쭉 범위가 필요하죠 C17부터 C26 영역의 데이터 수식을 이따 복사할 거니까 라지함수를 통해서 비교할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누르시고요 심표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5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다섯 번째 큰 값이 71만 3천 아니네요 713만 713만 7천5백원입니다 그래서 713만 7천5백원보다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다섯 번째도 포함이 되니까 크거나 같다면 재생산 그렇지 않으면 생산 중단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수식 입력줄에 가서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요 다섯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라지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재생산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생산을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 가장 낮은 사람은 최저 점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점수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K17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 내 점수가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같습니까? 가장 큰 값과 같습니까? MAX 함수를 통해서 범위 지정이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오시면 되고요 수식을 복사하는데 총점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최고 점수라고 입력할 거고요 심표 위쪽에다 입력할게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J17 값이 같습니까? 가장 작은 값, 민 함수 입력하시고요 범위를 총점을 드래그하시면 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최소 값을 구할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저희는 최저 점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다시 한번 IF 두 번 사용했으니까 둘 다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쭉 복사해 주시면 최고 점수, 최저 점수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함수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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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